저번에는 만달아트 웹페이지를 기획하고 빠르게 만들어봤습니다. 만달아트 형태의 보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몇 가지 규칙들을 구현했습니다. 근데 구현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었는데요. 모바일에서의 사용감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일단 만달아트 보드가 모바일에서 보기엔 너무 작고 칸을 클릭하면 모달창을 띄워주긴 하지만 그래도 불편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바일에서 괜찮은 사용감을 주려면 화면을 확대 혹은 축소해서 조금 더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축소했을 때 현재 어디 있는지 미니맵도 제공하고 싶었고 현재는 각각의 칸들을 옮기는 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도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확대 혹은 축소가 자유롭고 미니맵 제공에 칸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 제가 이 모든 기능을 개발하기엔 중요도에 비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열심히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리액트 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찾았습니다. 리액트 플로우는 노드 기반으로 UI를 그리는 리액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노드들끼리 연결해서 흐름을 나타내거나 노드를 움직여서 위치시킬 수도 있고 노드 안에 여러 커스텀 컴포넌트를 넣어서 자유롭게 코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가 찾던 미니맵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리액트 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저도 처음 사용해보는 거라서 처음에 먼저 제가 상상하는 것이 잘 되는지 검증을 먼저 해봤습니다. 원하는 기능들도 다 있고 제가 상상하지 못한 기능들도 더 있어서 만다라트에 정말 딱 맞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존에 짜놓은 데이터의 형식과 리액트 플로우에서 요구하는 데이터 형식이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기존에 짜놓은 데이터 형식은 정말 단순하게 구현을 해놨고 나름 확장성에 대비해서 개체 형식으로 구현을 해놨지만 이번에 바꿀 리액트 플로우에서는 리액트 플로우에서 제공하는 노드 타입에 맞게 구현을 다시 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할 때는 모바일 UI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데스크탑 개발을 추후에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모바일을 보기 좋게 다듬어 놓으면 화면이 넓은 데스크탑에서는 비교적 쉽게 UI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리액트 플로우 라이브러리로 변경하고 UI도 싹 다 변경했습니다. 우선 기존 만다라트 보드처럼 보이게 UI 구현을 다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모바일 친화적인 드로워 컴포넌트를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클릭해서 칸을 확대한 다음에 각각의 칸에 입력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제가 생각한 조금 더 나은 방식은 한 칸을 클릭했을 때 드로워 컴포넌트가 올라오고 각 칸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추후에 각 칸에 대해서 배경색을 변경하거나 퍼센트 혹은 횟수와 같은 여러가지 타입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칸에 타입이라는 필드도 필요할 거라서 확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렇게 리액트 플로우로 어느 정도 구현도 완료했고 이전에 구현했던 기능들인 센터 칸에는 배경색을 다르게 한다던가 타이틀 텍스트는 굵게 한다던가 혹은 중앙에 있는 그룹에 입력을 하면 연관된 칸에 입력되게 하는 것들도 전부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다운로드 기능도 구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클릭해서 자신이 입력한 만다라트를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현된 만다라트 사이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있거나 불편한 게 있으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끝!